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도 바뀌었었고요. 또 수요일도 여러분 전혀 기대치 않은 분을 모셨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분 기대하시는 분을 제가 모신다고 기대드렸는데 매주는 못 모시고요. 격주로 우리 한투증권의 전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소연 부장님을 모시는데 오늘이 첫날인데 하필이면 병절 전날에 모시게 되네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가볍습니다. 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왜 모시는지 아시죠 시장이 많이 올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방송이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거 느끼셨을걸요 아마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안 모시고 지금까지 김프로 당신은 뭘 했냐 그래서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허락을 받고 이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2주에 한 번씩 우리 박소연 부장님의 탁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저 잘 알았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우한 폐렴 투자 전략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메르스 라든지 사스 처럼 좀 반향이 컸던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냥저냥 지나갔던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2월달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 파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주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려가 클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미리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경우 빨리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사태가 커지면서 더 주가가 나중에 많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설 명절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이동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먼저부터 지금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헤드라인이 스페인 독감 없이 사유리 비슷하다 뭐 이런 이제 엄청난 헤드라인이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전염병의 사태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걱정한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먼저 빠지고 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별게 아닐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행되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가 반응만 보면 사실상은 오히려 연휴 지나가면서 치사율이나 내지는 전체적인 전염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나 경제 지표에 실질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물론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중국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30일까지 휴장이고 홍콩시장은 28일까지 휴장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장을 세워놓고 속속 전해져 오는 감염자 혹은 사망자 수에 촉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춘제 기간이니까 이런 보도에 업데이트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중국 당국도 이게 굉장히 긴급사태이기 때문에 현재 오전 오후 지금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정도 계속 리포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한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통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보다는 좀 빠르게 소식을 확인하면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재의 실적들이 꽤나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한 독감만 아니면 현재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먼저 악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추운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되는 시점에서 발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활동성이 통상적으로 상온 그리고 좀 높은 기온에서 이제 더 활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추운 겨울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바이러스 활동했을 때와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좀 덜하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름이나 이럴 때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는 그런 상황들 실제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부담을 덜고 간다면 오히려 편안하게 설 명절 이후에 다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증시라는 게 묘해요. 조금 올랐다 싶으면 정말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 터져서 조정을 받고 또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또 정말 예상밖에 어떤 좋은 이슈 후재가 터져서 또 회복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방법은 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은 폐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박소연 부장께서 준비해온 이슈를 한 번 얘기를 좀 해보는데 랩포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유동성 장세 작년에 세 번 금리나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또 작년 말에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과감하게 공급했던 이 연준의 결정이 지금 강세장의 기본인데 이걸 좀 줄일 거란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폐렴보다도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악재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얘기 좀 해보죠. 다음 주 수요일에 fmc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4월까지는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랩포 시장 개입을. 그렇죠. 연준 내에서도 지금 12명이 있기 때문에 각각 얘기하는 톤들이 좀 틀려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델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이게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안 좋은 신호를 좀 주고 있고 이제 안 좋은 신호라는 것들은 베팅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이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법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연준이 주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시카리라는 총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네아폴리스 총재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트위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트위터 에다가 qe 회의론자들은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이 단순한 밸런쉽 그로스를 통해서 버블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작년 6개월 정도 전을 생각을 해봐라. 그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는데 연준이 75bp 금리인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일드커브 역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세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경기 침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일드커브 역전 얘기가 나오니까 75bp 인하를 하면서 단기물 금리를 극단적으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일드커브 역전이 해소가 되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가 싹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그 다음부터 지표도 잘 나오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유동성 공급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항변을 했습니다. 오거론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연준 의장 자체가 이제 파월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은 법학 박사 출신이고요. 결로사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의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헤드인 실질적인 헤드는 부의장인 클라리다라는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클라리다는 핀코에서 수석 채권 전략가를 지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고요. 시작을 아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욕에서 최근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청중 중에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레포 개입이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줄이기는 줄여야죠 라고 하면서 그런데 4월 정도까지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4월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4월이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4월이라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에다 세금 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던데 미국은 4월 15일이 텍스 데드라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소득세나 내지는 법인세 같은 것들 4월 15일에 모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세금을 내야 되면 그 전후로 현금성 유동성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작년 9월 10월처럼 갑작스럽게 단기금리가 치솟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 텍스 시즌 전까지는 적어도 유동성을 계속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암암리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2월부터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기간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연준이 또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심심치 않게 제기가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4월까지 계속한다라는 얘기를 아마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요거는 이제 제 추측이기도 한데요. 현재 연준 자산이 작년 9월 달에는 3조 7천억 정도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 자산이 4조 1천억 달러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4천억 달러 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QE 그러니까 양적화나 1차 2차 3차를 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600억 달러씩 자산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1천억씩 늘고 있는 거니까 그때의 유동성 증가 속도보다 현재 1.5배 정도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게 4차 양적화나이냐 양적화나가 아니냐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은 4차 양적화나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규모로는 더 큰.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규모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래야 빠지기가 어려운 식으로 지금 유동성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조 1천억 달러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냐를 계산을 해보면 직전에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시작하기 직전에 최대 밸런싯이 4조 5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4조 1천억 달러니까요. 5천억 달러까지 현재 속도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 말부터도 4조 5천억이 되면 연준이 자산 증가를 줄일 수 있다. 내지는 그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4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방식이든 일단 한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이 유동성의 공급 속도나 내지는 공급 궤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현재 굉장한 강세장인데요. 사실 우한 폐렴 이슈만 아니었다면 이미 사실 2천3백 근처까지 가 있을 수도 코스피가 그렇죠. 있던 상황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이슈가 터지면서 약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우한 폐렴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연준의 유동성 공급 기조가 3, 4월까지 계속 된다라는 가정이면 저는 잘 안 빠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여전한지 다음 주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 체크 한번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수요일 fomc를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아침이면 fomc의 어떤 성명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목요일 한 새벽 3시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성명문은 3시에 나오는데 8월 이제 기자회견은 한 5시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들으시는 분들은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편히 주무십시오.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내신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랑 응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fomc가 있는 날은 보통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한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박 부장님도 직접 쓰신 것 중에 Y2K의 추억? 돌아온 리포?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연준도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산을 늘렸다는 얘기인데 자산을 늘리면 이 자산이니까 뭐 채권입니다. 이게 잔기채도 있고 단기채도 있는데 지금은 재정증권이니까 단기채를 늘리면서 반대방향에서 돈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그 푸는 시장이 어디냐면 단기 자금 시장 우리가 레포 시장이라고 하는데 채권을 맡기고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줄여서 레포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연준을 상대로 해서 돈을 빌려가는데 채권을 맡기고 빌려가는 그 시장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유동성을 푼 지가 몇 달 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푼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채권시장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y2k y2k면 사실 2000년 세기 말 그렇죠 새로운 밀레니엄 올 때 그때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온 레포에 y2k의 추억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이제 y2k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서원 중에 상당수가 이제 90년대생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97학번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컴퓨터가 두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를 인식을 못해서 2000년이 딱 되는 순간에 이걸 1900년으로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예를 들면 채권 이자를 1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100년치를 계산한다든가 그리고 비디오 대여료를 예를 들면 1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100년치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카운터 바티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00년치를 갑자기 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이걸 자동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진다든가 누지는 돈이 말라버린다든가 그래서 이런 좀 막연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가 이제 금융시장의 패닉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한 3 4개월 전부터 실질적으로 연준이 즉석에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래퍼 시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래퍼 잔액이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게 2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12월 말이 될 때 1200억 달러까지 바닥에서 6배가 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 달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스닥이 그전에도 오르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30도 각도로 오르던 나스닥이 래퍼를 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실제 차트를 보시면 한 60도 각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테크버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tmt장세 나스닥버블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었던 총매제가 연준의 래퍼 공급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 공급.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랑 그때랑은 좀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까지 올리는 와중에 만약에 y2k 관련된 크라이시스가 나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래퍼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인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요새 이제 혹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연준이 지금 3조 7천억에서 4조 1천억 달러까지 자산을 한 11%에서 12% 정도 늘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자산을 증대시킨 이후로 다우존스 지수가 정확하게 한 12%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준 자산 1% 늘렸을 때 미국 중시가 1%씩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99년도에 그 y2k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포였는데 그 당시는 그 공포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타임지 거의 뭐 기억이 나요. 네. 타임지의 전면에도 이제 그 y2k 버그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실 무서운 괴물이 빌딩을 이제 집어 삼키는 그런 표지까지도 등장을 했었 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공포가 실질적으로 연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졌고 그게 나스닥으로 나스닥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준이 멈춰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4월 달에 이 레포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액이 뚝뚝뚝뚝 감소를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질적으로 레포 공급을 중단한 바로 일주일 이후부터 나스닥 이 급락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레포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의 버블이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꼭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에 이제 차관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 과연 이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위험 상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사실상 은 어느 정도 1차 합의 이후에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지표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주택 지표 같은 건 정말 말도 못 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레포 금리가 장중에 8에서 10%까지 치솟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당파성이 없는 연준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레포 금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준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99년도 y2k 사태처럼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나간다면 아까 제가 4월이라 말씀드렸거든요. 클라리다가 4월 정도까지는 지속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4월까지는 생각보다 안 빠지는 장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2k 버블이라는 자료를 쓰면서 저희 이제 수석 연구원이랑 같이 고민을 했던 자료 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mmf 마켓이 많이 죽어 있어요 미국이. 예전에는 이제 mmf 마켓 가 이렇게 머니마켓 펀드라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기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죠 네. 그 mmf 마켓이 사실상은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차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창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mmf 마켓이 예전에는 그 담보를 국채로만 쓰다가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국채에 대한 담보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체 트리플 a급까지도 담보물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mmf에서 담보물을 회사체로 쓰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mmf에서 담보물 부족 상황이 생기면서 자금 조달 기능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연준이 레포마켓에서 금리를 확 낮춰주기 시작하면서 자금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다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해치펀드들이나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주체들이 레포마켓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파이낸셜 스태빌리티 보드라고 이 금융안정성을 1년마다 두 번씩 체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레포마켓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게 굉장히 문제다. 불안정성의 고향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율 이라고 해서 예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예대율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행도 그런 데도 있지만 이 마켓 베이스드 펀딩이라고 해서 예금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예를 들면 은행체를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내지는 스왑을 해서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래서 대출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포마켓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으로 그 금융기관의 파급 효과가 커지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사실 마켓 스트럭처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걸 또 즐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3, 4월까지는 파티를 즐겨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못내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연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택티컬 한 얘기긴 한데 연준이 작년도부터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의 연앤총재 가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고 해서 대기성 레포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레포 시장 개입보다 훨씬 더 강한 개입이죠. 스탠딩이라는 건. 그렇죠. 그런데 강한 개입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풀 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유동성에 대해서 대기성으로 일단은 기구를 만들어 놓지만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은 일단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게 결정되는 사이에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고객들을 만날 때 4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4월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린 메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5월부터 빠졌었는데 올해에도 사실 이유는 다르지만 5월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는 오케이. 그런데 2분기는 뭔가 모르게 이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유심히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요. 사실 작년 말인가 올해 총과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제 기억에 맞다면 3월물 혹은 4월에 만기되는 푸드옵션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든다. 미국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차트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하필이면 왜 3 4월일까. 물론 이제 그 연준 의장도 재정증권 사면서 최소한 2020년 2분기까지는 삽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소연 부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 괴를 같이 해서 시점도 대충 2분기 중반 그 정도가 이제 4월이니까 대충 푸드옵션 거래가 는다는 건 그때의 큰 변동성 하락조정을 할 가능성에 배팅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는다라는 뉴스를 전달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래저래 어쨌든 4월의 조정 이런 걸 예상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잖아요.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야 그거는 별 문제 없이 잘 달릴 때 여기도 보면 자료에 러닝코렉션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달리는 조정. 이거는 조정 중에는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잖아요. 조정할 때마다 사실은 사야 되는 조정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1파가 상승파동이고 2파가 조정파동 이거든요. 그리고 3파가 이제 재상승 파동인데 보통은 2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당연히 낫죠. 그런데 이제 달리는 조정은 워낙에 조정을 하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1파 고점보다 2파의 저점이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 를 보시면 전형적인 달리는 조정의 형태거든요. 지금 나스닥 차트도 그렇잖아요 .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테스트 배드입니다. 우한 독감 이슈를 시장이 어떤 형태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4월까지 믿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 조정이 크게 나올 건지가 아마 확인이 될 텐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리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우한 독감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돼서 별거 아닌 이슈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이러한 말씀드렸던 달리는 조정 형태의 패턴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연휴가 지나면서 아마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우한 독감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요일 아침 fmc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2월 3월도 계속 주식을 가져가 도 되는지 판단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조정 얘기가 나와서 사실 1월 초순에 이란과의 아주 긴박한 어떤 미국과의 갈등 구조가 사실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중동발 리스크 해 가지고 육가 100불 가는 거 아니냐 뭐 하루 정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짧은 조정의 러닝 코렉션이었다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시장이 시고 있을 때 중국에서 어떤 이벤트 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딜 쳐다보게 되냐면 fomc도 쳐다보지만 fomc 길 건너편에 있는 화이트 하우스. 트럼프도 좀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는 이 러닝 코렉션 의 주인공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장을 계속 살리고 있는. 그러면 트럼프 가 집무실에 앉아서 중국은 뭐 문제 있냐 지금 그렇다는데 그럼 우리도 좀 도와줘야지 그들을 위해서 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을. 실질적으로 2월 첫 주에 트럼프 가 이제 연두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어떤 이제 얘기를 할지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한 이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들도 꼼짝 마라 아마도 금리 인상 얘기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지금 한국은행도 1월 금통위가 끝난 다음에 해석을 가지고 아주 분문해 냈거든요.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소수의견은 두 명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을 상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매 파냐 내지는 비둘기 파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한 독감 이슈가 생각보다 전파가 빨리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4월 총선 이전에 금리를 한 번 내려줘야 되는 이슈로 귀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박소윤 부장님의 4월까지의 전망은 4월에 어쩌면 금융시장 내부에 물론 장이 그전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비교적 깊은 코렉션 그러니까 깊은 조종을 경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두 가지 변수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폐렴 문제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1월 fmc에서 과연 연준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의사 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 직을 우리가 처음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한 가지 이슈 더 짓고 싶은 게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이 30% 넘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거래소에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작년에 생겼다 그러는데 지수 산정할 때 30% 못 넘게 30% 룰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 많이.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야 됩니까 그럼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면 됩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 는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고 또 외국인의 어떤 투자의 바로미터 역할을 삼성전자가 하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코스피 시장에 관련돼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가 좀 극단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그런데 이제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더라도 30% 룰 때문에 아마 유동시가총액 적용을 받더라도 이 이슈는 etf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 해당 없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해당 없고 그다음에 일반 액티브 펀드들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유동시가총액이라는 것 자체가 코스피 200에 적용되는 캡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펀드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물론 이제 참고를 하는 액티브 펀드들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참고 지지 사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우리나라의 etf 전체를 저희 연구원이 추정을 한 바로는 한 23조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 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전체 패시브 펀드 예를 들면 퀀트 형태로 운영 되는 패션 펀드도 지수 추종 펀드도 광범위하게는 etf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면 한 50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 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33%인데 그거를 전체 다 적용된다고 쳐도요. 지금 저희 추정으로는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펀드의 매물 규모가 맥시멈 그 정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50조 정도 된다라고 아주 넓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사실 이 삼성전자 유동시가총액도요.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3개월 평균은 아직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33%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대치로 잡아버린 거죠. . 그래도 지금 1조 4천 정도고요. 현재 수준이 그냥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밖에 2천억 3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이슈가 역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이슈인데 실질적인 수급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코스피 200은요. 또 우선주가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보통주에는 수급 영향을 주는데 우선주는 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오히려 배당도 더 주기 때문에 우선주 사면 되네. 그렇죠. 우선주를 또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최근에 워낙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수급 영향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 그래서 지금 실적이 실질적으로 상향이 계속 되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직전 한 달 정도의 삼성전자 랠리를 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젊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젊은 분들 중에요. 삼성전자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현명해지는 시장인데 그러면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삼성전자만 달리는 시장은 좀 힘들겠네. 왜냐하면 패시브폰드 입장에서는 이제 지수 추정해야 되니까 계속 올라? 지수는 예를 들면 스테이인데 삼성전자 계속 오르는 시장? 이거는 점점점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테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에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총의 어떤 지수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한쪽으로는 지수를 그렇게 튼실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살 돈으로 비슷한 동행성을 갖는 주식은 뭐 있지 하이닉스 외에 또 뭐가 있나 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장비 뭐 이런 거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질 리는 없으니까 일로 인해서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해도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소부장 주식을 사는 방법 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올해 들어서 전기차 가 아주 핫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it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오히려 빠진 이 it 분야 중에 하나가 전기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전기차가 올해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돌리고 양산한다 하니까 차라리 sdi라든지 내지는 전기차 부품 주들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대응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삼성 그룹 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주식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프락시로 해서 매매를 하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조정 혹은 상승탄력이 좀 떨어진다면 그럼 나머지 주식이 올라버리면 또 삼성전자 여유 있군요. 아까 러닝코렉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이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시총이 계속 늘어나서 삼성전자 이제 그만 오르고 다른 거. 제가 오늘 현대차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오두방정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희 추억은 차화정 전차 이런 거를 저는 아주 강한 기억이 있잖아요. 부장도 아마 그러실 텐데 삼성전자 오른 거를 현대차가 돈 을 받았다가 삼성전자 쉴 때 다시 줬다가 이런 시장이 오는 건 우리 코스피가 서버리는 시장 아니에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차화정이 2011년도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차트가 전형적인 러닝 커렉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들이 툰실하고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러닝 커렉션인데 지금 이 사실은 그런 형태를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4월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뷰긴 하지만 그전에 아직 3개월 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한 독감에 대해서 시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러닝 커렉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배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지켜보시는 것들이 저는 좋은 대응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통상 이제 사이클 주식 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에 동행하는 레깅 하기도 하지만 또 선행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기 사이클 과 괴를 같이 하는 주식 사이클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그럼 어떤 게 경기관련주 입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뒤에 경기를 붙여서 말이 그렇게 순조롭게 나가면 다 경기관련주라고 반도체 경기 자동차 경기 조선경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이오 경기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니까 그건 경기관련주 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티 아이티의 잔치였다가 자동차가 받아 그러면 그 외에 경기관련주들은 어떤 거냐. 지표 좋아진다 며 올해. 그러면 조선 철강 화학 이거 엄청 고생 중이니까 여기도 조금 나아질까요 이런 왜냐하면 굉장히 세게 물려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다 뭐 소부장 이다 소재부품 장비 조선기자제도 소부장 인데 그런 거 다 안 쳐주잖아요. 다 아이티 소부장이잖아요 지금. 디스플레이 도 그렇고 혹은 일부 뭐 모르겠습니다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이티 권역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폼팩터의 변화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쪽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도 조금 온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항상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 있는데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 있는 이유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에 사람들이 배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랑 친한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클리컬이 이제는 경기 관련 주식 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산업의 쌀 하면 철강을 생각을 했고요. 산업의 쌀 하면 이 화학 관련된 이 에탄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의 쌀을 반도체라고 생각을 다들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내지는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관련된 산업까지도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산업의 쌀이 반도체로 변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경기 관련된 주식들을 시클리컬 내지는 철강 화학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정관념이다. 그렇죠. 고정관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약간 좀 감성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나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섹터가 뭐냐 나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이 확 와닿네. 네. 제 주변에서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섹터는 대부분 최근 보면 it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 신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릴 때 과열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으로 도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강세장의 형태 특히 러닝커렉션 의 형태를 보면 과열된 주식이 더 과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호하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또 채팅장에 들어온 2300명 가까운 우리 동시접속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업종을 딱 불러드릴 테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 해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사실 저도 일부 그런 주식 갖고 있는데 굉장히 미련을 갖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포스코 같은 철강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안 오네요. 자 그러면 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일단 얘기 안 할게요. 건설. 잘 모르겠네요. 조선. 약간 미미하지만.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은행. 없네요. 다시 할게요. 반도체. 벌렁벌렁. 5G. 괜찮네요. 바이오. 소리는 나는데 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니 그런데 이제 간별법으로서 괜찮네요. 가슴이 뛰는가. 그런데 가슴이 뛰는 꿈이 있는 주식을 사고 오버슈팅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행운의 여신이 보통은 이제 앞머리는 없는데 뒷머리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다. 네. 왜냐하면 행운의 여신이 말을 타고 저한테 막 뛰어오는데 행운의 여신을 잡으려면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행운의 여신이 지나간 다음에 그게 행운의 여신이었다라는 게 깨닫고 잡으려고 하면 뒷머리가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시점이 제가 증권사를 2002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처음에 지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이제 첫 직장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지점에서 회의를 했을 때 각 사람들마다 전략 종목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한항공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점장님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정리 멘트를 시작을 하시면서 책상을 꽝 하고 치시더니 우리 지점은 오늘부터 삼복 컴퓨터를 집중 매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2년도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듣고 있었죠.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삼복 컴퓨터가 이대로 죽을 리가 없다고 해서 주식 구년도를 풍미했던 주식인데 굉장히 이제 얼마나 대단했던 주식이었는지를 설파를 하시면서 최근에 삼복 컴퓨터 농구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삼복 컴퓨터를 집중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 이제 9시에 장땡하고 시작하면서 대리부터 과장까지 차장까지 전부 다 삼복 컴퓨터를 조금씩 매입을 했던 저는 그날이 제가 지점 입사했던 첫날의 기억이거든요.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사실은 추억에 이제 항상 이제 그리워하면서 사실상 2002년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삼복 컴퓨터에 지나간 추억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2003년도면 차이나버블이 시작됐던 초입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어떤 새 트렌드를 찾아갔어야 되는 시기인데 과거에 꺼진 버블의 끝자락을 사실은 이제 부여잡고 부여잡고 사실상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시장에서 지나간 흔적이 새롭게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판단이 힘들 때 내지는 고민이 많이 들 때 삼복 컴퓨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지점장님은 지점장님에서 끝나셨겠군요. 이미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그때도 이미 임원이시긴 했는데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셨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프로 2프로 보고 있습니까 정프로. 가슴을 한번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시멘트. 감이 오면 계속 갖고 계시고 냉냉하면 정리를 하세요. 엊그저께요. 제가 이 주식을 굉장히 크게 또 성공적으로 하시는 선배님 사무실에 갔는데 이 사무실에 본인이 이제 트레이딩 열심히 하는 분인데 19가지 자기를 컨트롤하는 주식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큰 부가 있는 분인데도 이걸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놨. 근데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내게만 세상이 특별히 우호적이기를 바라지 마라. 주식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 박소연 부장께서 얘기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나만의 추억을 부여잡고 내게만 특별한 추억을 부여잡고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미련을 갖고 있는 물론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미래에 꿈이 있고 우리의 미래를 걸만한 산업과 종목의 군들은 어딘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잊혀진 추억 그늘 속에서 우리의 자산은 계속해서 우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간명하고도 또 효과적이고 쉬운 주식의 간별법을 소개받아서 오늘은 앞부분에 설명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멘트가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날 명절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